준짱 일본어 안녕하세요. 준짱입니다. 오늘은 형식명사의 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뭔가 특별히 내세우고 싶은 일부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또한 그 범위 안에서 해당되거나 발생하는 사항이 뒤따르곤 합니다. 그럼 들어보고 연습해 보세요. 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먹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최고예요. 두 사람 사이에 암묵위의 양해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느 상황을 범위로 한정하여 그 시간적인 범위 또는 그 기간 안에 무엇인가 완료되어 있거나 완료되길 바라는 동작, 작용 및 상태가 뒤따르게 됩니다. 한 시간 안에 끝날 테니 안심하십시오. 오늘이나 내일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내내 흐리네요. 독신 중에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자고 있는 동안에 쇼핑이라도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한가한 사이에 텔레비전이라도 볼까? 한가한 사이에 텔레비전이라도 볼까? 한가한 사이에 텔레비전이라도 볼까? 변변 차는 것이지만 식기 전에 드세요. 경찰이 오지 않는 사이에 빨리 도망칩시다. 아버지 말씀을 다 듣기도 전에 집을 깨져나와 버렸습니다. 회사 공부도 공부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훈련의 하나이니깐요. 그는 꽤 공부하는 척에 듭니다. 이 정도의 운동은 운동 척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여기에서 영하 5도는 추운 척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정도는 했던 척에 들어가지 않아요. 1시간 걸은 정도는 걸은 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